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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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어디 가는 거 지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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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안쪽에 있는 로컬 짐인데 약간 좀 퀄리티가 있는 로컬 짐 ㄷㄷ 도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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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돌프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데니스 형과 필리핀의 믹스 마셜 알츠 MMA 그러면 돼요. MMA 여기에서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처음 오는 장소라서 떨리네요. 여기 운동 순서가 어떻게 돼요? 거의 스트레칭이 1시간이고 타격 할 때도 있고 그래플링 할 때도 있고 스트레칭하고 타격하고 그래플링 한다는데 스트레칭하고 토할 것 같은데 왠지 지루자 비판 출발 sis 신경왕 물 3 공연을 어후 공연을 어후 공연을 어후 어 벤티씨 지금 누구 기다리고 계신건가요? 여기 진짜 인스러워 아 여기 원래 해보고싶던데 얘가 되게 좋은거에요? 재짐을 워낙 없는거에요 어 버텨길래? 버텨길래? 어 딱 물어봐요 이걸로 형 졸라지 힘들어 보니까 진짜 힘들어 골프식 시작하는데 왜 힘들어요?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세요 준비 좀 해봐 좀 준비 좀 해봐 좀 원래 이 사람은 올해 연습한 사람이고 미스트럭터가 비오고 몸이 안 좋은지가 온다고 소개하니까 이제 1일 대가격인 사람 쨍거지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이라도 대신 나오는데 그냥 진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준비되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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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포씨 괜찮으신가요? 시작 할아버지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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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신거죠? 안괜찮아 그냥 식사이 나는데 이렇게 굽으면 얘가 뭔일에 나요 잘하는데? 잘하는데? 청 performances 그럼 verb 고추가 명asted Climate 지옥 아프다 한꺼지 몸조차 오케이 처음에 힘이 너무 많은 거 같네 거기에서 너무 세게 그런 거 많네 그치? 그냥 누구고 니가 일어나야지 먹는거 못 가야 일어나야지 야 먹밥까지 일어나야 할게 눈이 알아 아니 근데 그걸 못 가 니가 지금 누구고 그렇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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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벽으로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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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됐어? 아 1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이사부터 하는거야 큐 네 여행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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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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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퀴들려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 살이 한 10kg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을 때 1.2kg 빠진 것 같을까? 지금까지 오늘 MMA라고 부르는 조각 표정이 해봤는데요 오늘 즐거웠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생각이 드네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방송 끝! 오오오오 와우 하하하하 화이트 복음 화이트 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